F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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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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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No.J.N.O 일단 방음만 계속 깨진 것 같아요 잠 마틀라죠 잠 마틀라죠 잠 마틀라죠 그리고 맨날 오늘 날은 한 방이 지고 있고 오늘 날은 한 방이 지고 있고 정원이는 우리만 많이잖아 정원이는 저희는 많이 많이잖아 제가 의자에 J.N.O 여러분들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.C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각오하면 J 형이죠 J.N.O 입에다가 죄송해요 최선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굉장히 잘 어울려요 황제같죠? 황제 펭귄 왜 혼자 머리에 힘을 주고 왔어요? 펭귄같아 보이려고 힘을 주고 왔습니다 귀여워요 리액션하고 이 보이게 웃어지기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? 근데 이거는 뭐 평소에 각 약간 이런 각 그래가지고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 자리인데 어 일단 전체적으로 어 어 좀 슈틱 아 어 어 어 어 어 어 하트 200개 말아놨네 하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트 엔진분들 얼마큼 사랑하냐 와 이건 너무 어려워 엔진분들 얼마큼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? 제가 안 하냐고 하트 하트 여러분은 엔진분들 사랑해요 그냥 엔진분들 사랑해요 엔진분들 사랑해요 엔진 하트 하트 나 기대 안 할게 심플리 K-POP 나 이거 누구 할지 알 것 같아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 갑시다 1등 정원이다 그전에 누굴 것 같나요? 아 딱이야 저는 솔직히 예상돼요 저는 왠지 저일 것 같아요 저는 정원일 것 같아요 저는 정원일 것 같아요 저는 정원일 것 같아요 저는 선우 형일 것 같아요 막 스마일인 것 같아요 막 스마일인 것 같아요 아 정원이 정원일 줄 알았어요 정원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단순히 정원일 줄 알았어요 정원일 줄 알았어요 정원일 줄 알았어요 정원일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 골라가면 나머지 저희가 갖는 거죠 어떤 한 마리 콘치즈 뭐 뭐 뭐 좋아해요?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근데 제이 형이 근데 제이 형이 콘치즈 좋아하니까 저희는 베이크하겠습니다 오 진짜? 제이 형 콘치즈 좋아하니까 우리가 콘치즈 할까 놀 줄 알았는데 나도 제이 형 콘치즈 제이 형 콘치즈 좋아할까 우리가 콘치즈 할게 제이 형 콘치즈 제이 형 콘치즈 제이 형 콘치즈 제이 형 콘치즈 아 재밌다 근데 저쪽에 성훈이 형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성훈이 형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성훈이 형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네? 저희가 고기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말은 그대로 제이 형 콘치즈 또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? 할까요? 형이 하는 사람한테 할게요 그러면은 제이 형 아 근데 제이 형이랑 너무 많이 했는데 제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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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이 형이랑 제이 형 제이 형 와 눈치 다 올라왔어 와 평소에 맨날 혼자 이런 상대는 안 보여있어요 제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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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뭔가 느낌 있네. 오늘 뭔가에 관해. 저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여기에 일단 성훈의 앞에 스펠링을 떠서 SH를 붙였고 그리고 약간 파티 느낌? 좀 파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왜냐면 요즘에 저희가 행복한 일들이 많잖아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파티 느낌으로 파티 느낌으로 꾸며봤고 뒷장은 시나오! 시나오! 구멍! Which 스타일! date mon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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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ek 추미애 그 이유는 항상Lab의 꿈이 있는지? 저 꿈을 잘 안 꾸여야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? 꿈을 꾸는 게 좋았어 아 그 그 꿈 그 뭐지? 얼마 전에 말했던 건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코너로 돌아야 되잖아요 코너로 돌면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저랑 제이형이 왔나? 어떤 멤버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놀랬구나 그냥 아 아니야? 이상한 꿈 응 와